이제 새끼 낳고 싶어? 애기 낳고 싶어? 응? 카메라 봐봐 으응 왜? 야 나도 이지... 이지거리... 아우 하기 힘들다 응? 그 대단한 사람들이야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 영상 찍겠다고 뭐...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거 진짜 그냥 술이나 먹을까? 동생 애기 낳고 싶어? 응? 너 작년에 두 번 연속으로 두 번 낳았잖아 안돼 올해는 시작 응? 내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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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하자 동생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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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소주 한잔 하고 오빠 소주 한잔 하고 오빠 소주 한잔 하고 으아 안주는 좋아야지 야 원래 그런거야 엄마 응? 배기 어라 배기 오빠 아직은 잠 못자면 어때 출근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먹방이야 술방이야 동방이야 뭐야 도대체 내년에 놔자